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오늘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프린트에 이번 주 학습의 1번 한번 보세요. 1번. 자, 프린트 1번 보세요. 자, 프린트 1번의 1번 지문 보시죠. 자,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에요. 구분한 건물. 자,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건물이 있죠? 그래서 101호, 201호 이런 것들을 전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별도 하나의 건물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101호 별도 건물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유분. 자, 전유분 마다 나왔죠? 전유분 마다 표제부와 갚고와 울글눈다. 맞죠? 1번 맞아요. 자, 2번 보시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경우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자, 걸렸죠? 전부. 전부. 전부에 대해서 한 개. 자, 전부에 대해서 한 개. 이 등기기로 둔다. 자, 거기다가 표제부라고 한번 써볼까요? 표제부. 자, 여기 보시면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맞죠? 자, 이거 표제부를 두는 거죠. 또 전유분 마다 표제부 갚고 물고 이렇게 둡니다. 됐죠? 자, 1번 문제의 1번 지문과 2번 지문. 맞는 거예요. 자, 맞는 거. 좀 전에 하나도 모르겠다 본 학생 갔어요? 어디 있어? 갔어? 여기 있어? 갔어? 갔어? 어떻게 하려고. 더 들어야지. 가면 어떡해. 큰일 났네. 네. 열심히 하겠죠. 아시는 분 붙잡아봐요. 자, 1번에 1번, 2번 다 맞는 말이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법학은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언어 배우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굉장히 고민 많잖아요. 영어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영어 가르쳐려고 아예 기러기 하는 분도 많죠. 기러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모 선생님도 기러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강의하면서. 그렇죠? 이제 행복해 보여. 이제 어찌다가 농담이고. 애들을 외국에 보내서 외국 학교에 그냥 집어넣어버린대요. 어워커스 좀 하고. 그렇죠?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나 봐요.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남들은 다 다른 나라 말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나라 말이라서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걔네들 영어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학교로 한국으로 돌아보면 안 되죠. 그렇더라도 거기서 또 외국어를 계속 듣게 해야지 귀가 트이고 한 몇 년 지나면 원어민 발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랑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법 공부하는 건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붙는다라고 하면 그냥 어리버리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꾸준히 하실래요? 어리버리 붙으실래요? 어리버리 붙어야지. 뭔가 완벽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듣다가 듣다가 문제 보니까 아까 봤던 거 나왔는데 이거 맞고 이거 틀린 것 같아. 찍었는데 맞았대. 그럼 된 거예요. 일단 1년은 그런 거예요. 1년은 그런 거고 2년 차, 3년 차 되면 조금씩 눈이 트이면서 귀도 트이면서 하는 것이지 1년 차에 붙으려면 아까 들었던 게 여기 나왔네? 이건 틀렸는데? 이건 맞았는데? 이것만 구분하시면 충분히 합격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걸로 파악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년이에요. 3년. 왜냐? 처음 보는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보는 얘기를 하죠. 아예 등기부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등기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 맞추고 막 가는 거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알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1년 하나 못 그냅니다. 지금 1번 문제, 1, 2번 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문장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전이 부분마다를 보면서 그럼 표제부가 꿀고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구분 건물 전부를 보는 순간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딱 공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3번에 보시면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한동건물 전체 표제부에 표시란이 두 개 있었어요. 1동건물의 표시, 또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썼죠. 이거죠. 여기 전체 표제부에 표시란이 두 개 있단 말이죠. 표시란, 한동건물의 표시 이 나와 있는 소재의 집원, 건물 내역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토지의 표시 어떤 토지냐?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서 두 개의 표시란으로 구성된 거예요. 여기는 토지 표시니까 소지, 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유분 표제부에는 표시란이 또 두 개 있겠죠? 전유분 표제부, 여기는 표시란이 또 두 개 있잖아요. 전유분, 건물 표시 여기는 대주권 표시 이렇게 둘로 구성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이 표시란, 이 표시란으로 구성된다. 법이 써있어. 그 법 문장을 가지고 등기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에 써있는 문장으로 등기부를 구성한다. 됐죠? 그래서 지금 1번에 3번이 맞는 거 아시겠죠? 1번에 4번 보세요.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주권이 있는 건물의 전유분 표제부에는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주권의 종류와 대주권의 비율 맞아요? 이거 이거 대주권의 종류와 대주권의 비율 이게 전유분 표제부잖아요.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주권의 표시로써 대주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주권의 등기 거기에 대주권의 등기 내무치세요. 건물 등기 기록에 대주권의 등기 나왔어요? 7편 보세요. 건물 등기 기록 건물 등기 기록이죠? 건물 등기 기록에 뭐가 있어요? 대주권의 등기 대주권 등기 이 두 개 합친 거 이거를 건물 등기 기록에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요. 건물 등기부를 이거 써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디서 써져요? 대주권의 뜻의 등기를 어디서 쓴다? 토지 등기부 갚구나 의구에 쓴다. 이거를 표제부에 쓴다. OX O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다시 읽어보죠. 건물 등기 기록 대주권의 등기를 했어. 그럼 그 권리 목적이 토지 동그라미 토지 토지 등기 기록 어디다가? 갚구나 의구에다가.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써 놨어요? 표제부로 써 놨지. 표제부에다가. 틀렸죠? 대주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거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요령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막 이해가 되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으면 이게 그거를 이렇게 바꿔놨겠구나. 라고 추측해서 표랑 틀리네? 그럼 틀렸지? 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들어갈게요. 자 교재 72페이지 먼저 볼게요. 72. 자 교재 72페이지 보시면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72페이지입니다. 자 72페이지 등기소 등기관 나와 있는데요. 표 하나 있죠? 표. 자 표에서 권한자만 좀 볼 거예요. 자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은 상급법원장. 관할을 위임하는 것은 대법원장. 등기사물을 정지 명하는 것은 대법원장. 자 등기관 너 등기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 지방법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게 위임을 누가 하냐 나왔어요. 위임은 대법원장. 그게 출제된 지가 고지문 출제된 지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출제가 안 됐고 나와봤자 권한자 정도 나오기가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기출 연습 보이시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이 다른 등기소 사물 다른 속한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다가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니네 업무 바쁘니까 쟤네한테 약간 업무 잠깐 맡겨.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업무가 조정되는 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제일 센 사람이 해줘야 말을 들어. 제일 센 사람은 그쪽에서는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임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밑에 지정사연이 등기관 책임이 쭉 써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넘기시면 74페이지로 합니다. 자 74페이지 맨 위에 자 물적 편성주의해서 등기법 15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74페이지 맨 위에 법 15조 보이시죠?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필 토지마다 또는 한 개 건물에 있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다 이 말이에요. 자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한 세트씩 둔다. 다만 구분 건물이죠.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맞죠?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구분 건물 그러면 전부 한 개 이렇게 내는 거죠. 이거를 틀리게 내면 전부 해놓고 표제부 갖고 있고 그럼 틀리겠지. 그렇죠? 전부 한 개. 그다음에 등기 기록은 부동산 표시를 얻다 써요. 부동산 표시를. 표제부에 쓰죠. 소유권을 얻다 써요. 갚고에 쓰죠. 소유권 왜 걸리는? 울고에 쓰죠.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 왜요? 자 그 밑에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구분 건물 내려가시면.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자 전유부마다 표제부 갚고 울고. 보이시죠? 전유부마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있고 접수란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기타상란. 자 칠판 보세요. 자 방금 보신 게 이거예요. 자 표시번호 접수란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 원인기타. 이거 써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여기는 대직관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표시번호란 소지지면. 됐죠? 이거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교제 보세요. 자 전유부문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자 건물번호 건물내역란. 자 등기원인 및 기타상란을 둔다. 자 소재지번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칠판 보세요. 이거 전유부문 표제부죠? 전유부문 표제부에 소재지번이란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요. 여긴 소재지번을 쓸 필요 없죠. 전체 표지로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대직관의 표시가 있고 여기는 대직관의 목적인 표지의 표시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밑에 교제 보세요. 자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3번 다만 있어요? 다만. 자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직권이 있는 건물이래. 그럼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직관의 목적인 표지의 표시. 자 이거요. 자 대직관의 목적인 표지의 표시. 그럼 뭐가 있어요? 표시번호. 표시번호. 또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 보시면 전유부문 표제부에는 대직관의 표시. 여기 있죠? 전유부문 표제부에는 대직관의 표시. 대직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표시번호. 대직관의 종류. 대직관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딱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든 겁니다. 조문대로. 자 옆으로 가시면 75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죠. 자 7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동 건물을 구분하여. 개별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물 부분. 이거를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상 독립성. 옆 건물이랑 완전 차단했다는 거죠? 또 이용상 독립성. 자 독립된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고 X. X죠. 해야 된다는 아니죠? 할 수도 있는 거지. 넘겨 보시면 7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각 건물 부분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의 이가 있어야 완전한 구분 건물이 그제서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는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구분 건물에 구성되어 있죠? 전유분하고 공유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유분. 아파트 101호, 501호. 얘네들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칠판 보시면 이거죠? 5층 501호. 이거 등기부에 나왔잖아요.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다 원칙이에요.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조상 공용을 얘기합니다. 구조상. 복도 같은 거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이죠. 대신에 101호였는데 규약을 정해서 공용으로 쓰기로 했대. 규약상 공용 부분이니까 101호에 표제부도 있고 또 갚구도 있고 울고도 있는 거예요. 공용이니까 갚구 지우고 울고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101호 여기다가 규약이 정해져 있다. 규약상 공용이다라고 써놓기만 합니다. 그럼 등기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지.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가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갚구 울고 있다 없다? 없다. 갚구 울고는 말소를 해버려요. 뭐만 남겨놓는다? 표제부만 남겨놓는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제부, 갚구 울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뭐뭐 말소예요. 갚구 울고 말소하고 표제부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규약상 공용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규약상 공용이 됩니다. 구조상 공용은 아예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101호를 규약을 정해서 다 같이 썼는데 이 공용이 의미가 없더라. 우리 아파트는 이런 공용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101호를 팔아버렸어. 누가 샀어? 누가 샀어? 취득자. 취득자가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이건 공용이 아니라 내 거야. 내 거 뭐예요? 전유분이야. 그럼 뭐가 열려야 되냐? 갚구가 열려야 됩니다. 갚구에 첫 번째 소유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갚구에 취득자가 내 거야. 라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보존등기도 역시 단독신청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사실은 전유분이다. 그래서 전유분에서 규약상 공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리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 됐죠? 그런데 구조상 공용은 아예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다. 만약에 구조상 공용 부분이 구조가 원래 복도야. 다 같이 쓰라고 만든 복도인데. 이걸 등기소에 가서 우리 아파트는 복도가 짱이야. 우리 복도 등기해줘. 그럼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각항. 각항. 왜? 그런데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관이 깜짝 놀라면서 니네 아파트 복도는 짱이다. 이러면서 등기부에 복도 표제부를 열어줬어. 어떻게 해? 무효 직검 말수. 무효 직검 말수. 직검 말수 안 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활상이 아닌 경우죠. 됐죠? 그래서 전유부인가. 규약상 공용은 서로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단독 신청. 이쪽으로 가도 단독 신청. 그래서 공용에서 전유부 되면 내 거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낸 적이 있어요. 틀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것도 역시 단독 신청인데 누가 하냐? 그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공용이야. 라고 단독 신청으로 소유자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쪽 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세요. 76페이지. 자, 76페이지 가운데 심화박스 안 했어요? 심화박스. 자, 심화박스 보시면 27회, 30일에 출제된 거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인데요. 1, 2, 3 묶으세요. 1, 2, 3. 1, 2, 3. 3개 묶으세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 새 등기를 소유명인이 단독 신청하게 됐어요. 그럼 2번 등기관이 표제부에다가 공용이다. 라고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럼 3번, 갑구얼구는 말수합니다. 울구를 말수할 때 지워지는 애가 있으면 승낙서를 전부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 이거는 이제 거꾸로 오는 게 규약 폐지예요. 규약 폐지했어. 그럼 공용이 아닌 거지 이제. 그럼 누구 거예요? 취득자 거지. 취득자가 아닌데 꺼 라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이라고 표제부에 써 놓은 거는 당연히 말소 표시를 해야 되겠죠. 됐고요. 바로 옆에 기출연습이 6개가 있잖아요. 6개 중에 6번. 6개 중에 6번 보세요. 6번 보시면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그러면 그 공용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다? X죠.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왕 나온 김에 기출연습 6개 중에 1번을 볼까요? 1번? 1번. 맨 위로 올라가시면 1번입니다.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2번도 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맞아요? 공용 부분은 뜻을 기록한다. 3번.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한 경우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지에 맞는다. 맞죠? 4번.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분으로 보존등기할 수가 있다. 됐죠? 5번하고 6번하고 묶으세요. 5번, 6번 묶으시고요. 5번이 맞고 6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이 맞고 6번이 틀린 거예요. 5번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 규약을 폐지했어. 규약 폐지했으면 이건 전유분이죠? 누구 거예요? 취득자. 취득자는 지체 없이 밑줄.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고 6번이 틀린 거. 뭐를 틀리게 한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됐죠? 밑에는 됐고요. 옆으로 갑니다. 77페이지로 갑니다. 77페이지에 대지권의 등기가 나와 있고요. 77페이지에 표가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표는 별표. 위에 있는 표는 별표 지시고요. 이 표 좀 전에 한 두 번 써보셨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완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암기가 안 되면 관련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대지권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별에 신청했죠? 그러면 토지 등기기로 해당고 갚고 울고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집권을 해준다. 걔네들을 장난을 쳐서 옆에다가 기출 전서를 좀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일체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풍무동 유현말에 땅이 두 개 있고 건물이 하나 올라와 있죠? 5층 아파트. 자, 그 땅이 두 개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501호가 있는데 501호가 그 토지 두 개를 사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01호 누구 거냐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됐죠? 자, 이제 누구 거예요? 바뀌는 사람이 동해종합건설한테 501호를 샀죠? 그럼 건물만 산 거예요? 대지 지분을 같이 산 거예요? 대지 지분을 같이 산 거예요? 건물도 사고 대지도 사고. 됐죠? 그러면 부동산 엄밀하게 두 개 산 건데 등기는 하나만 지는 거예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등기에서 가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말이야 토지 지분 빼고 건물 502호 부분만 파는 거야. 그럼 등기가 뭐라고 해요? 각하. 각하. 왜 그러냐? 등기관은 어떻게 하냐? 등기관은 이미 대지권 표시가 써 있잖아요. 이건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서로 분리가 안 된다. 이거 건물만 산다는 건 안 된다. 건물 이전 등기 하면서 이 대지권도 써갖고 와라. 같이 이전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대지권 등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된다는 것은 건물만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만 이전시키면 뭐도 따라온다? 대지 지분도 따라온다. 됐죠? 분리처분 금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다 이전이 됐어. 얘는 501호를 샀지만 다른 사람이 401호, 300호를 다 샀어. 그럼 이제 이 토지 누구예요? 이게 토지 두 필지였죠? 2, 3, 4번지와 2, 3, 5번지가 있었고. 바뀌는 이걸 샀죠? 이걸 샀으니까 이것만 산 게 아니라 이 대지 지분이 같이 붙어서 이전이 됐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 건물 다 샀어. 그러면 토지 지분이 다 따라갔겠죠? 그러면 토지 누구 거예요? 걔네들 거. 걔네들 거. 토지 소유권을 딴 데다가 소유권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소유권은 건물에 붙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시킬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은 토지 소유권 이전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살 때 건물만 사요? 대지권 같이 사요? 같이 사요.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박기훈이 500일을요. 전세를 줘. 전세권. 500일 전세를 해서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럼 500일 건물만 빌리는 거예요? 대지 지분도 빌리는 거예요? 네. 전세. 전세. 전세는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건물만 빌려 쓰는 거예요? 지분도 빌려 쓰는 거예요? 지분. 지분. 지분 권리부. 이거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지. 그럼 전세가 들어왔다면 뭐만 전세예요? 건물만 전세. 이렇게 돼요. 됐죠? 지분까지 전세를 빌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세 또는 임차.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건물만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건물들 기부에 건물만 소유권 이전하겠다, 저당을 설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건물만 전세를 빌리겠다, 건물만 임대차하겠다 이거는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임차권은 대지권에는 설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만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되는 것은 허용하겠다. 건물만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금 건물든 기부에 될 수 있는 건물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아까 풍부동 토지는 샀죠? 땅을 샀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대지권이 토지 소유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 소유권을 건물이랑 떼어서 이전시킬 수가 없대요.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면, 여기서 토지만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건물주들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분리되는 결과가 되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건물주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 토지 이만큼은 그냥 놀더래. 그래서 이 토지 이만큼만 임차권이 들어오겠다. 이거는 허용된단 말이에요. 이거 임차권 이만큼 빌려주면 수익이 나니까 건물주들이 오히려 좋지. 이런 것들은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그 토지를 빌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허용된다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 소유권이라면 땅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을 올린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만 팔아치울 수는 없지만 토지를 일부 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A인데요. 이 토지를 B가 전세를 빌렸어. 그리고 이 전세권을 바탕으로 건물을 올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대지권은 뭐가 됐다? 전세권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 거고? A 거고. 전세권은 B 거고. 그럼 그 전세권 위에 건물을 올리고 나서 분양이 됐으면 건물주들은 건물도 사지만 토지 소유권을 산 게 아니라 토지 전세권을 같이 산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허용된다, 금지된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다 그랬지. 밑에 토지 소유자고 소유자가 전세를 준 다음에 땅을 팔 수가 있다 그랬지. 아까 10억짜리를 8억 대출받고 전체 8억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된단 말이에요. 허용된다. 누가 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 사람이 있다면 등기관은 해주겠단 말이에요. 대신에 해당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금지됩니다. 그 해당 전세권 이전하면 건물을 헐어야 되거든. 전세권 바탕으로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해당 전세권이 대지권이라면 그 해당 전세권을 이전하는 거 금지. 그 해당 전세를 저당 잡는 거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 대지권은 건들면 안 된다. 대지권이 아닌 권리든 들어와도 괜찮다. 해당 대지권이 소유권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된다. 금지다. 금지다. 이쪽 다 금지예요. 금지. 그러나 소유권이랑 상관없는 지상지역 전세 임차 이런 건 들어오든지 말든지 등기관이 아무 상관없이 해주겠다. 자, 두 개 구분되시죠? 자, 토지 등기부에는 되는 거 안 되는 걸 따질 때 지금 땅 샀니 빌렸니를 봐야 돼요. 땅 샀어? 그러면 그 소유권만 안 건드리면 돼. 자, 빌렸어? 그러면 그 해당 권리는 이전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제가 77페이지 밑에 표에다 넣어놨죠? 77페이지. 그래서 표를, 이 표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표는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하나 찍어드리면 요기. 요기. 건물등기부에 건물만 전세 잡을 수 있다? 없다. 건물등기부에 건물만 전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오히려 대지권을 전세를 빌릴 수가 없어요. 자, 대지권이 뭐야? 대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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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지분. 대지권은 지분이잖아요. 대지에 대한 지분. 501호가 대지에 대한 지분. 그거는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은 할 수가 없고. 건물만 전세를 빌리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질문도 제일 많고. 자, 그래서 옆에 다 써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써놨어요. 자, 바로 옆에 보시면 기출연습이 8개 있죠? 8개. 자, 8개 중에 4번, 5번 묶어보세요. 4번, 5번. 4번, 4번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왜? 대지권이 뭐니까? 지분이니까. 자, 지분은 전세를 빌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 5번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건물만 전세할 수가 있다. 오히려 대지권에는 전세를 못하니까.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4번, 5번. 자,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세요. 7번. 자, 7번. 7번에 보시면 갑구의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 된 토지.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회 하는 거예요. 갑구에 들어왔다고 했죠? 갑구에. 갑구에 들어왔으니까 이 토지는 샀어요? 빌렸어요? 샀어. 사서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토지를 건물과 떼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저당 잡힌다는 건 돈 안 갚으면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8번 보세요.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서 건물만 사는 거예요? 대지권까지 사는 거예요? 대지권까지 사는 거죠?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능해요? 아니죠. 대지권이랑 같이 사야지. 아까 박기훈이 동아의 종합건설한테 501호 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501호에 딸린 대지권도 같이 사야 되니까 건물만 살 수 있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틀린 말입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아, 위로 올라가셔서 2번 하나만 볼게요. 2번. 2번하고 3번 묶어보시죠. 2번, 3번. 2번, 3번. 자, 2번에 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했어.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했대요. 그럼 그 권리 목적이 토지 나왔죠? 토지. 자,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기록한다. 맞아요? 자,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자, 표제부예요? 해당구예요? 해당구는 거죠? 뜻의 등기, 해당구에.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의 등기를 했대.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했을까? 건물에 했겠죠? 건물에. 그러면, 자, 이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한다. 왜 틀렸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거 표제부예요? 아니라 갚고 해야죠. 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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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등기예요? 토지 등기예요? 토지 등기. 토지 등기 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건물도 틀렸고 표제부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두 군데가 틀리게 된 거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 정도. 자, 그래서 이게 대지권에 관한 등기, 또 일체성에 관한 문제가요. 사실은 처음 들으면 완전 외국어죠. 외국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영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어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리스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여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출 연습 짐을 몇 개 보여드린 거예요. 이 기출 연습만이라도 익히세요. 그 범위 내에서 보통 모의고사라든가 연습 문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 뛰어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풀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찝어드린 기출 지문 정도만 완벽하게 읽어보시고 이건 이래서 틀린 거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충분하니까 그 이상은 이제 안 할 겁니다. 더 이상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얘기만 한 두 달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줄여서 이만큼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넘겨보시면 폐쇄등기부라는 게 나오는데 폐쇄등기부는 당연히 폐쇄됐겠죠. 그러면 지금 건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건물 없는 거. 없어진 건물 등기 없애버려 연구보존에. 연구보존합니다. 없어진 건물 등기도 연구보존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표제부에다가 건물 없애버려다 써놓고 연구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 그러면 이거는 현재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 폐쇄됐으니까. 현재 등기로서 효력은 없지만 보조는 연구해야 한다. 이런 게 폐쇄등기부입니다.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건물 등기도 보관한다 이 소리예요. 토지가 두 개였는데요. 두 개를 합쳤어. 어떻게 됐을까. 두 필치 토지를 합쳤어. 토지가 두 개면 등기도 두 개였죠. 합치니까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없어졌지. 없어진 거 어떻게 해. 연구보존하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폐쇄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폐쇄등기. 그래서 폐쇄 사유를 보시면 하필 등기를 한 경우. 갑건물, 을건물 붙여서 하나를 하나의 부속건물로 붙여버렸어. 그럼 없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거지. 자, 디귿에 멸시등기 보이시죠. 멸시등기죠. 멸시등기면 부동생 없어진 거잖아요. 이럴 때 등기용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게 폐쇄등기고요. 중복등기가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잘못했으니까 하나는 폐쇄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등기는 종이였을까 컴퓨터였을까. 종이였겠지. 그럼 지금 종이등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폐쇄해서 연구보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폐쇄 사유가 발생한다.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 처리가 된 거죠. 옛날 종이등기부들이 진짜 있을까요. 옛날 종이등기부. 100년 전 종이등기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종이는 오래되면 바스러져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걸 이미지화해가지고 전산으로 다 출력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사법부 쪽은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잘해놨어. 되게 잘해놨어. 그리고 등기관들이 업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근거를 다 적어놨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러니까. 물론 저 근거가 좀 박약하긴 한데 그래도 다 해놓는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사법부는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지적법 쪽으로 행정부 쪽의 업무 현황을 보면 약간 근거가 없어요. 애들은. 약간 이게 예규가 좀 빈약하고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문제 내게 없어. 등기법은 문제 내게 너무 많아. 규정 예규가 너무 많거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린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가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없을수록. 그래서 시험법이 줄어드는 거고. 등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법부 쪽의 등기관들, 지방법원에서 판사들, 밑에 사무관들이 일이 그거예요. 써놓는 거야. 근거 써놓고 팔레 가져다 끌어다 써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없어진 건물 등기도 보관한 데 있고. 뭐라 그래요? 폐쇄 등기. 이제 마지막 퀴즈예요. 폐쇄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 보관돼 있어. 우리가 등본 떠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폐쇄된 등기용지를 등본 떠달라고 하면 해줄까? 해줍니다. 해줍니다. 열람 증명서 배급 해줍니다. 그런데 그 등기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 폐쇄 등기를 쓸 일이 있을까? 폐쇄된, 옛날에 없어진 건물 등기를 가져가다가 쓸리? 절대 없을까? 가끔 있을까? 가끔 있어요. 이게 폐쇄된 등기를 옮겨 적어놨잖아요. 잘못 적어놓은 거야. 잘못 적어놓은 거 확인하려고 찾아본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살아서 옮겨져서 틀렸구나. 그 정도 수정한 정도의 효력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잠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제대로 된 등기 효력은 아닌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 폐쇄 등기도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폐쇄 등기도 없어진 게 아니라 연구 보존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0년 지난 거는 마이크로 필름으로만 찍어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종이 자체를 계속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에 폐쇄 등기 효력이라고 써 있죠.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 추정력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적 효력이 있다. 혹시 잘못 써 있는 거 있으면 바로 잡을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쇄한 등기 기록은 연구 보존하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원래 등기의 규정은 그대로 준용한다.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됐고요. 그 밑에 장배 보관 반출을 합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연구 보존이요. 연구 보존, 등기,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연구 보존이고요. 폐쇄 등기 기록도 연구 보존이에요. 그렇죠? 넓게 보면 외도 공탁 있어요. 매매 목록, 도면, 공동담보, 신탁안보. 얘네들도 등기 보니까 연구 보존이에요. 자, 그 다음 10년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는데 걔네들 시험 나오면 찍어요. 찍고. 자, 5년짜리 외웁니다. 5년짜리. 5년짜리 나오면 신청정보. 또 신청서. 신청서. 이렇게 나오면 5년이에요. 신청서류 나오면 안 돼. 신청서류 나오면 안 되고요. 신청서. 그다음에 신청정보. 이렇게 나오는 것들만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10년짜리, 1년짜리 엄청 많거든요. 그거 못 외워요. 나오면 찍어 그냥 대충. 처음 보는데 뭔가 중요해 보이면 10년이고요. 처음 보는데 진짜 잡다해 보인다 그러면 1년이에요. 그런데 신청서, 신청정보 나오면 5년이고요. 등기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연구보전이에요. 이 정도 함께 할 수 있죠? 이 두 개. 5년하고 연구 이 두 개 모여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지금 79페이지에 참고 박스 보이세요? 79페이지 참고 박스 있죠? 거기 신탁원부 탁. 공동담보목록 공. 도면에 도. 매매목록에 매. 연구보전 4개 있죠?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매도공탁. 작년까지 매도공신그랬는데 신그러니까 신청서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공탁. 신탁원부로 하고요. 신청서는 5년이에요. 신청서 5년. 5번에 보시면 신청정보 보이시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거기다가 신청서라고 쓰세요. 신청정보 밑에다가 신청서. 신청서 나오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신청서. 됐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보세요. 10년, 1년 다 뺐어요. 일부러. 엄청 많은데 뺐고요. 5년은 외우셔야 돼요. 신청서, 신청서, 신청정보 5년. 등기다 그러면 무조건 연구보전. 폐쇄등기도 연구보전. 자, 다음. 등기부 부속설은 전쟁천재지변일 때는 들고 나옵니다. 이 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자, 다만 신청서 부속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부를 때는 나올 수도 있다. 자, 되게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해석하면 등기부든 등기부 관련 부속설이든 전쟁남은 나온다. 할 수 없죠. 안전한 걸 옮겨 대니까. 자, 그 밖에는 아무리 법원에서 불러도 안 나온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데, 자, 부속설이 중에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설이 이렇게 나와. 이건 등기부가 아닙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첨부 서류들이에요. 그렇죠? 관련된 서류들. 자, 얘네들은 전쟁이면 당연히 나오고요. 법원에서 부르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딴 데서 부르면 안 나와요. 얘네들도. 얘네들도 경찰에서 부른다. 안 나가요. 경찰, 검찰 안 나가. 어디서 불러야 돼? 법원에서 불러야 돼. 무슨 청와대는 다 필요 없어. 뭐 국정원 다 필요 없고. 자, 법원에서 부를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등기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러도 못 나옵니다. 그렇죠? 자, 전부다. 전부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잖아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전쟁 정도 아니면 법원에서 불러도 안 나간다. 좀 덜 중요한 거니까 법원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기타 다른 데서 부르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나갑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네. 우리 교재 79페이지 맨 위에. 7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등기부의 부속서류. 등기부도 그렇지만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나갈 수 있어요. 이 외에는 등기부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됐죠? 자,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이거 내모지세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얘네들은 좀 더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우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불렀다. 법원에 명령이나 촉탁이 있다. 법관이 영장을 밟아 있다. 이럴 때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제 6번으로 내려가시면 장부의 공개에 남다. 장부의 공개. 옆에 기출연습 좀 볼까요? 기출연습 맨 위에 두 개짜리 있어요. 맨 위에 1번, 2번 보시죠. 등기수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 보이세요? 신청서, 신청서. 이거 무거워요? 가벼워요? 좀 가볍지. 신청서는 우리가 내는 거니까 좀 가벼워요. 등기는 등기관이 쓴 거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가 낸 신청서, 법관이 밟으면 영장으로 압수한대요. 그러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와요. 가볍잖아. 법원이 부르면 나와야지. 첫 번째, 등기부는 법관이 밟으면 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 등기부라고 그랬어. 등기부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 무거우니까 법원에서 부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무거우니까 이건 법원에서 불러도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제 장부의 공개로 내려가죠. 실판 한번 보세요. 장부 공개. 공개가요. 크게 두 가지만 남았어요. 두 가지만 남았어요. 공개가. 열람하고 증명서. 열람하고 증명서. 두 가지인데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등기를 만드는 건 누구한테든지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부속서류는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개 안 되니까 열람도 안 되고 증명서도 안 되는데 관계인이 보요만 달래요. 그 정도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부속서류는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인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등기의 기록은 누구나 열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남의 땅 등기도 열람할 수가 있다. 그럼 내 땅 열람을요. 친구한테 시켜. 그럼 걔는 가서 등기관 내가 저 사람 위임 받고 왔어. 라고 굳이 밝힌 필요가 없어. 왜? 누구나 되니까. 됐죠? 그래서 대리 권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고 증명서는 아예 안 됩니다. 관계인한테 시켜서 너 열람 좀 하고 와라고 하면 걔는 그냥 말로 안 되겠죠? 제가 시켜서 왔어요. 라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대리 위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관계인이 시켜서 왔다. 라는 걸 증명해야 그나마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이건 아무나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79페이지에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번째 줄. 누구든지 보이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등기 기록. 네모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등기 기록이니까 누구든지 열람, 증명서 다 됩니다. 다만 등기 기록에 부속서류, 네모, 부속서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증명서 X라고 쓰세요. 부속서류는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등기는 종이예요, 컴퓨터요. 우리나라 현재 등기된 종이예요, 컴퓨터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전혀 없을까, 조금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100% 전산화되어 있어요. 종이로 된 것은 우리가 낸 신청서. 그건 등기가 아니지. 우리가 낸 신청서. 그 몇 년 보존? 5년 보존. 방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낸 신청서는 등기가 아니에요. 5년 보존. 그걸 받아서 등기관이 등기별에 입력하겠죠? 종이를 쓰겠어요? 타이핑 치겠어요? 타이핑하겠지.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등기는 꼭 해당 등기소 가서 열람할까? 아무데나 가도 될까? 아무데나 가도 되지. 해당 등기소에 가야 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왼 밑에 보시면 등기기록의 연락, 증명서, 발급 전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됐죠? 그럼 뒤집어요. 신청서는 종이요, 컴퓨터요? 신청서는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는 종이 신청서를 내고요. 인터넷 전자 신청할 때는 전자 신청서를 내요. 그래서 인터넷 전자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라고 그래. 우리가 써내는 건 신청서라고 그러고요. 둘 다 몇 년 보존? 5년 보존. 이거 열라면 돼요? 열라면 돼요? 그치? 이해관계는 되는 거지. 이해관계. 알 수 있죠? 그러면 신청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종이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로 된 신청서를 열람하려면 꼭 해당 등기소에 갈까? 아무데나 해야 될까? 아무데나 해야 될까? 종이로 된 신청서 열람하려면 해당 등기소에 가야 돼.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80페이지 메뉴 보시면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있죠?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 열람할 때는 신청서에 권한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관계인이 시켰다고 해줘야지. 열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그래요. 그러면 종이요? 컴퓨터요? 컴퓨터지. 그러면 꼭 관할 등기소에 가야 돼요? 딴 데서 살 수 있어. 딴 데서 살 수 있어. 이거죠. 만약에 서면으로 종이로 된 신청서라면 관할 등기소에 가야지. 이해관계이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저 밑에 신탁안부 탁 공동담봉로 공. 도면에 도. 매매목록에 매. 거꾸로 읽으면 매도 공탁. 됐죠? 얘네들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냥은 안 해줘요. 체크를 해야 돼. 이것도 좀 해주지라는 뜻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포함해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분건물은 와해당이에요. 와해당. 한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 이거 합쳐서 한계로 본다고 그랬죠?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총론 들어갑니다. 총론. 총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쉬었다 가죠. 쉬었다. 하나도 모르겠어도 가면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